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지사항 비슷하게 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공지를 올리는 이유는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새롭게 추가될 컨텐츠는 파이널컷 프로 편집과 관련이 있으면서 이제 영상을 편집하시려는 편집자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준비한 컨텐츠고요 내용은 플러그인 입니다 플러그인이 뭐냐면 파이널컷 프로 내에서 타이틀이라든가 임팩트라든가 이러한 모션적인 효과를 이제 영상이 삽입할 때 하나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편집자가 만드는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플러그인을 영상에 삽입만 하면은 그리고 삽입된 그 플러그인을 약간만 수정을 하면은 이제 편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컨셉으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서드 파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왜 준비를 했냐면은 생각보다 파이널컷 프로 내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이 약간은 부족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공급하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유료로 구매를 할 적에는 이게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기능인가 아닌가 를 판단할 수 있는 조금 기준점이 좀 되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료로 배포되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이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구요 첫 번째 소개 드릴 것은 아마 이번 주 내로 준비를 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구요 앞으로 제가 이제 소개 드릴 플러그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영상을 편집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